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반유치원 마인크래프트 짐 맞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대2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한 명씩 팀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소개해보죠 자 저희는 댕댕이와 제 팀 이름은 쥐니태팀입니다 쥐니태 없는 쥐니태팀 어린 야시 쥐니태팀 쥐니태 화이팅 야호 진흙대 삼아 자 그리고 이 팀은 뭐야 무어마다 어디서 공주팀을 그렇게 평민스러운 눈빛으로 벌어보는 거냐 맞아 맞아 평민주대 노빈 녀석 저기요 이건 공주가 아니라 황구 아닌가요? 공주 아 이 팀은 뭐냐 저희 팀은 그겁니다 이제 변비여서 꽤 참으려고 했는데 시원하게 나와버린 똥을 표현한 화끈한 똥입니다 저희 팀 이름은 확 끊는 똥팀 확뚱팀? 확뚱팀 확뚱팀입니다 확뚱라인이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역겹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각자 집을 지어요 그리고서 그 괴물이 막 몰려올 건데 괴물이 막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오래 버틴 팀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아시겠죠? 집을 짓고 집에 오는 괴물들을 버티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막아야될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미리 만나볼까요? 자 우리가 막아야될 괴물 오필라 귀여운데? 부드럽다 모든 걸 부셔버리는 전보 조식 우와 무서워 무서워 그리고 반반 유치원의 메인 괴물 반반 뭐야 눈이 뺑글뺑글 돌죠 수학 문제를 내는 수학 선생님 반발레나 반발레나 수학 싫어요 우와 수학 문제를 틀리면 무서운 표정으로 따라오는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자 그리고 남납 얘는 거미라서 어디든지 기어 올라가서 위에 더 떨어진 다음에 잡아먹습니다 슬로우 셀린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안테나같이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핑키같아 끝자 해파리같은 괴물도 있습니다 오우 괴물팀이랑 닮았어요 하하하하 자 어쨌든 이렇게 무서운 괴물 일곱 마리를 막는 게임이에요 자 집을 짓고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내기해보자 꼴등팀은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자 이제 괴물을 막을 집을 각자 팀이 다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집부터 무시무시한 반반 유치원 괴물들을 막아보겠습니까 저희야 저희집이에요 저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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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주 이쪽부터 가시죠 저희집은 이제 똥입니다 뿅 근데 이게 뭐냐면 욕실에 똥이 떨어진 거예요 맞아 어디가 먼저지 여기가 여기가 시작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욕실에 바닥에 똥이 떨어진 거야 반반 유치원들이 진흙대에 똥을 치우러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설명 필요 없이 바로 가시죠 진흙대가 가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 시작과 동시에 타이머가 갈 겁니다 자 게임 시작 시작 사실 뭐 이런 암탑 같은 경우에는 따라와도 무섭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느려 빠져가지고 하나도 겁이 나질 않다가 또 겁이 너무 많이 난데요 오염이 빠른데요 쩝 쩝 오 오 너무 많은데 이거 좀 생각 생각진 못하는데 하지만 거감의 맛이라 우리는 개똥힘이 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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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시리다 어 흐 아니 근데 몸이 바보가 됐는데요 그게 저희 의도입니다 제가 유인책이 없어서 바보가 됐어요 유인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 유인된다, 유인된다 집에 사가 있어야지 여기가 이제 샤워기가 아니죠 걸려들었군요 저희는 뚫렸습니다 똥 안까지 못 들어오는데? 이러면 질 때 똥이 승리 아닌가 해요? 손 들어갔는데? 맛있게 먹고 나왔다 주인들 맛있게 먹고 나왔는데? 배불렁 여기인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가 이 파예요 발판 밟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발판 밟지 마세요, 여러분 와, 불 기르고 싶어요 저희가 몇 개 준비 못 했어요 완전 공주의 워터파크 같아요 집이 아니라 위에서, 위까지 오는 괴물들은 공주들과 티타티를 할 수 있어요 야, 한번 괴물들을 초대해 볼까요? 얼마나 막을지 정말 기대되는데? 와, 거묘질 이게 몇 개니? 아,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게임 시작과 동시에 모든 몬스트를 다 풀겠습니다 네 자, 게임 시작! 와, 폭주까지 터지네? 야, 진짜 어서오세요 와볼테면 와보든가 어서오세요 와볼테면 와보든가 와볼테면 와보든가 와, 활까지 쏘는데? 여러분 어서오세요 천천폭주 터뜨려드렸습니다 야, 뚫리겠어, 이거? 이거 한... 이거 한 3년 걸리겠네요 야, 오늘 한 해 오겠냐? 어, 그래도 치킨 꽤 제법 맞네? 오, 제법 맞어? 아, 하지만 치킨쿤 물에 빠져버리금 하는데 어, 파라재 남나비 온다, 남나비 빠른데? 남나비 뚫는다 아이고, 올 수 있겠니 오늘 한 해? 화이팅 오, 오는데? 온다, 온다 뚫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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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어 가만, 가만 야... 야, 이거 뭐 하루 좀 걸리겠는데? 헤이, 헤, 그만 헤이, 왔어? 내가 좀 앞에 있는 애들을 유인할게 네, 제가 그러면 좀 간격을을 알겠습니다 오, 있어, 오, 있어 보라고, 보라고 못 오는데요? 울볼네? 물 수 있어요, 물 수 있어요, 파란색 조금씩 건너잖아요 지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 이거 그냥.. 여기 우승 주죠?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우승 줘야겠는데? 할 수 있어! 아니 몸을 더 풀어보세요! 저는 자신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네 한번 풀어드릴게요! 장에 탈락했는데요? 가위에 다 푸시면 어떡해요! 아니 여기서 운면 안 되죠! 여기는 아니죠! 여기서 운면 관측이라고! 아 그래요? 아니 저기가 아예 걸려서 못 넘어와요! 아니요 유인이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 나는 새만 뿌리겠어! 그래 새만 뿌리자! 자 오필레.. 어? 막아보세요! 여기.. 여기까지 오면 50% 끝난 거거든요?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가? 그래도 그래도 빨리 가고 있어! 서로 밀어주면서 가! 그래! 자! 와 이거 진짜 근데.. 잘 맞긴 한다! 뭐 끝이 없는데 이거! 날 할 수 있어! 힘내 힘내! 힘내! 내가 화살 먹여줄게! 와 진짜 잘 맞는데? 그럼요! 야 폭주까지 또 터져주는 거 봐! 체크 포인트라고! 세이브 장소!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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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여기로 와! 여기로 와! 님들이 좀 멀리 가셔야지 빨리 올 것 같은데? 아! 저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어 속도가 빨라.. 어머 어디 가니 너네? 님들이 좀 멀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오! 좋아요! 와 폭주 계속 터져요! 옆에 크리퍼가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크리퍼는 안 돼! 전원 좀.. 야 여기서 완전 걸려버렸어! 갈 수가 없어! 얘들아 힘내! 힘내! 여기만 넘어가면 다 끝났나요? 야 여기 우승 줘야겠는데 이거? 어 안돼! 아니 크리퍼를 밀면 어떡해! 어 나 때리려 했는데 아니 때리니까 이렇게 되네? 아니! 괜찮아요 제가 금방 복구해 드릴게요! 나 여기 공주성인데! 네 복구해 드렸습니다! 야! 야.. 오.. 오긴 하나? 얘네들 못 올 것 같은데? 어우 징그러워 멈췄는데? 야 이거 더 뿌려야겠다 이거 더 뿌려 더 뿌려! 이거 들겠어? 내가 보기엔 절대 못 올 것 같은데? 아니 3년 걸린다니까요! 어 민다 민다! 서로 모이니까 점점 민다! 어 그래 더 뿌려 더 뿌려! 이거 뚫어! 공주성 뚫어! 부셔! 어! 첫 마리! 빛불어! 첫 마리! 자신 있으니까! 그래! 어 수학선생님이 양산되고 있어! 와 그래도 안되는데? 여기서 꽉! 교통체 죽인데 완전? 더 뿌려 더 뿌려! 마치 추석의 귀성길을 본 것 같네요! 그래 그래! 어! 아니 쟤는 좀! 어 얘는 좀! 엉덩이를 밀어줘! 안 밀려! 야 완전 쪘어! 야 이거 갈 수 있겠어? 이거 3년이 아니라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야 이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가서! 일로 간 다음에! 야! 일로 가서 이렇게 침대! 여기가 집이라는 건데! 안에 화살기도 있습니다! 어! 여기 너무 화살도 쏘고!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왕관! 그런데 아직도 저기 있는데? 열심히 바라만 보고 있군! 멍청한 녀석들! 야 이건 뭐! 진짜 철강집이네요! 뚫을 수가 없네요! 그럼요! 아 제가 지금 재고있긴 한데 1초당 0.01mm씩 움직이고 있긴 해요! 안가져! 여기도 안가져! 야! 어! 토끼 꽤 많이 왔는데 여기서 더이상 진행할 수가 없나? 그냥! 공주성! 우승! 오예! 컨텐츠 끝! 이야! 공주성! 최강이네요 이거! 뚫을 수가 없는데? 자 여기서 시작을 하구요! 저희는 이제 지하에서 이렇게 함정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몹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오우! 그리고 이 발판을 밟으면 안 떨어지가 있구요! 쭉쭉쭉 가서 이제 미로가 있는데요! 미로가 있고! 여기서 이제 화살이 나와요! 불안한 화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카트를 뽑아서 이렇게 카트를 밀면 몹이 카트를 타고 밀려납니다! 오우! 야 머리 좋다! 요리 잘 막을 것 같은데? 무시무시 하죠! 아 눈이 안가져! 외로가 터졌어! 뱅뱅아! 야! 나 뭔 짓을 한거야! 아 이거 깔아야돼! 잠깐만! 큰일 났구만! 이거 깔고! 깔고! 됐어! 뱅뱅아 완벽히 이제 갖고 카트로 밀어주고 여기에 이제 끈적기는 꼴이 있어요! 오기 힘들죠? 오우! 오우! 저희 집은 여기입니다! 침대 두개! 오케이! 뱅뱅아 우리 잘 해먹고자! 우리 지하 벙커! 아 이정도 쉽지! 내 총 기술력 집합체인데 여기가! 뿌릴게! 아 뿌려! 온다 온다! 벌써 한 단계의 기술을 통과했구만! 괜찮아 두 번째 기술이 있으니까 가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우! 제대로 막겠는데? 많이 많이 와야 될 거야? 그래야지 우리를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가 유인증이니까 너희가 탈북해야 돼! 야 이 가보야! 이거 밟고 네가 쓰러지면 어떡해! 안 오는데? 안 오는데? 안 오는데? 일로와! 환버니처님 이 멍청이들아! 여기야 여기! 간다! 바보라 그러니 간다! 간다 간다! 중간부터 뿌려줘 그냥 저 계단 왔다갔다 하는 그 중간부터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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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중간부터 뿌려줘 새만 뿌려줘 새만 어 그래 그것만 뿌려줘 벌써 뚫렸어! 아니 벌써 뚫리면 어떡하자 이거? 내가 화살을 쏴! 알았어 내가 화살 설치라는 게 참 맞춰! 내가 카트를 뽑을게! 가라 카트야! 설치해! 카트 타고 났다 카트 한 번 더? 가라 여기다 화살이 안 맞질 않아! 오케이 한 명 보냈어! 걱정마 언니는 설계적이잖아 나 어디 좀 와봐 야야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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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새 온다 괜찮아 화살이 있어 카트를 보내 카트를 카트를 보내 빨리 카트! 카트르! 카트르! 카트르 댕댕이가 탔다 댕댕아 카트를 네가 타면 어떡해 야야야야야 침묵이 정말 안 맞는구나 아 우리집 우리집에 아 이렇게 쏘고 있을 때 카트를 계속 보내면 되는 건데 카트가 계속 꼬이네 아 그것도 있고 저거 화살이 안 맞던데? 어 화살이 안 맞아 그래? 내가 한 칸씩 따뜻해 했어 이럴수가 망했어 우리 집 와 침대까지 갔다 얘네 잡긴 갔네 자 얘들 여기까지 오네 삥 자 어쨌든 너네 정리 당했네 이렇게 괴물모드가 조금은 좀 멍청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como 구독 알맞 주세요 알맞 주세요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